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유나. 밥 먹어요. 그런데 멤버들은 식사 중이고. 어떡해요. 밥 먹어. 안녕하세요. 그런데 이때. 선배 도전자 강인을 만났대요. 전수를 해주세요. 강인 씨.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설마? 뭐예요? 뭐라고요? 비밀이에요. 강인 씨도 도망가라고 했죠? 아니요? 불 끄라고 했죠? 아니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딱 맞추셨어요. 순서까지 맞추세요. 결국 아무 도움도 안 된 강인한 각오. 벌써 남겼어요 이거. 어떤 거예요? 그러면.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물 없나요? 빨리 좀 먹으라 빨리. 10분 후. 가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먹어도 되죠? 다 드신 거예요? 네. 진짜 많아요. 역시 내 맛만. 우와. 제대로 챙겼네요. 그것도 여기서 다 먹고 지금. 이때 다시 나타난 강인. 오빠는 왜 고구마 가져가셨어요? 오빠는 제가 남긴 거 먹는 거예요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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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강인 씨도 한번. 저는 이런 거 안 하죠. 하나. 망인 Tik Tok. ma yoi. 아니. 거 드신 적 있으실까요? 없어요? sheeuuu. ύ. 분 niemas. 품에 따라서 나문도시락 주워 먹다. 유나 씨 많이 먹었어요.